구독해주세요! 하트 뽕! 자, 오늘은 덤스튜디오님의 꿀잘 에바리베이션 리액션 시간! 쟤도 크러스티드의 스마일리마일리! 불쌍한 녀석. 내가 구해줄게. 어? 뭐야? 안 돼! 저것들이 내 집을 부시러 왔어!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지? 불쌍한 동물들을 구해야 한다고! 여길 보라고! 쓰레기 때문에 동물들이 살 수가 없어! 불쌍한 동물들을 잡아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자! 좋아. 야! 거기! 여기 해변을 망칠 셈이야? 뭐라고? 아, 불쌍한 친구. 어... 꼭 그렇게 싸우길 원해? 내 차! 잡았다!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헅! 서두러 제스터! 저 녀석을 잡아야 한다고! 굳이 잡을 필요가 있을까? 어허허허허허! 오마이갓! 꼴 좋다! 나 죽었니? 괜찮니? 여기가 어디야? 깨끗해진 해변이지 뭐야? 이럴 수가! 우리가 해냈다고 슈퍼 히어로가 된 차마타키 타마타키 얘들아 내가 뭐 가져왔는지 아니? 우와! 타워 에너지! 마셔! 대박인데? 우리가 슈퍼 히어로라니! 슈퍼 히어로들아 벌써 비행기를 훔쳤지 가만있어! 바다 한가운데서 폭파시킬거고 모두를 죽일거야! 하하! 어헉! 뭐야? 꼼짝마! 어헉! 비행기가 폭파됐어! 일단 불 붙을 거야 돼! 맞아 맞아! 비행기를 멈춰야겠어! 어떡해? 나도 몰라! 좋아! 좋아! 해보자구! 간다! , zasza 어? 어?어? 뭐하는 짓이야 작전 성공 나만 당할 수 없어 아! 안돼! 야야 나한테는 하지마 으악 몬스터들 정말 지긋지긋해 이게 뭐 선일리구 전부 다 괴물이잖아 나의 실수 난 사탕 좀 먹어야겠다 왜 이런 짓을 한거지 실수로 그랬다는데 어이가 없어 도움을 요청하자고 여보세요 괴물 좀 잡아주세요 알겠어요 문 열어 헌터팀 좋아 우와 맛있겠다 뭐야 누구세요 안녕 나는 보통 사람이야 자 이제 끝내자고 너가 아무리 멋있고 잘난척을 해도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괴물이야 마음을 새로이 고쳐 먹든지 안 되겠군 우리 정치 토론을 해볼까 다른 몬스터는 왜 못 잡은거지 어디에 숨어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 니들이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시던가 저 앞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내 친구들을 다 잡아 가뒀다며 맞아 볼래 별것도 아닌 녀석들이 역시 전보조씨가 짱이구만 해독제 꾹꾹 요즘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거 뿐이라구 닥쳐 응 응 닥칠게 나이티브에 애기를 돌봐줘 누구세요 으아 애기 왔구나 잘좀 맡아줘 아이구 귀염이네 사무실에 애기는 안되는거 몰라 아이구 조용히 데리고 있을게 우쭉쭉 우쭉쭉 ne 물약을 훔쳐볼까 그래 이거야 어 뭐야 저리 떨어져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이 꼬마 녀석이 오오 Circle 안돼~! 머선 129 머선 129!! 해동련 마이티 부대 둥둥 이곳은 정말 고요한 곳이구나 뭐요? 누구냐 너? 내 이름은 둥둥 러큘라를 없애러 왔지 드라큘라 헌터라고? 행운을 빌게 우리는 드라큘라가 아니야 그럼 우린 그냥 박치라고 그렇게 변신을 해도 내 눈은 속일 수 없다고 에잇? 수류탄? 이건 아니라고 뭐가 아니라는 거야? 탈출하자 잡혔어 계속 날아 넌 벌써 잡혔다고 멈춰 멈추라고 드디어 태양이 떠오르는군 드라큘라를 태워 불타라 너 왜 안타냐? 우린 드라큘라가 아니니까 멍청한 소녀석 어? 진짜? 내가 실수했네 근데 말이야 난 그냥 소가 아니고 황소야 어쩌라고 글쎄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온종일 뭐하냐고 물어본다면 간단하게 답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휴가 때 하는 걸 저도 하고 있다고요 기회가 왔을 때 재밌게 즐겨야 한다고요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야 만약 도망치려 한다면 마미롱레그의 무서움을 보여주겠어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프레티를 구하고 우리를 집으로 보낼 수 있는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요 움직이지 마 버튼을 눌러버릴지도 몰라 벌써 게임은 끝났다고 미스터 덤 섀도우 가이 우린 협상하길 원해 뭐야 뻔한 결말이잖아 와우 놀라워라 나를 발견하다니 뽀뽀라도 해줘야겠는걸 이해하기 힘들지만 당신이 나에게 속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은 덤 스튜디오님의 콜잼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고도디 넌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